아우씨는 검색이 예쁠 것 같아요 촬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스타리는? 스타리는? 스타리는 저 엠버 언니 스타리는 보고 싶어요 나도 궁금하다 요즘 가끔 샷핑 같이 하거든요 근데 크리스타이 항상 제 여자 골라줘요 아 진짜? 그래서 이거 엠버 언니가 입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예쁠 것 같아 그래서 요즘 저 스타렉스 됐어요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크리스타도 약간 보이시어미가 있죠 배담하게 이렇게 딱 컷키 해볼 생각도 있어요 너무 싶어요 제가 가발 써본 적이 있어요 어때요? 남자 같아요 진짜? 나중에 우리 그거 보고 싶다 크리스타리는 엠버 머리랑 엠버 옷 입고 엠버는 크리스타이 그러니까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엠버는 뭐 또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? 제가 사복 보통 입을 때 항상 어두운 색깔 많이 입고 있거든요 뭐 항상 기본 셔츠 기본 그러니까 요즘 뭐 컬러 있는 거 좀 약간 밝은 색깔 화이트 있는 거 또 입고 싶고요 핑크 핑크 그런 건 안 입고 싶어요? 이렇게 짧은 치마 이런 거? 근데 제가 솔직히 옛날에 진짜 여성스러웠거든요 아 정말? 진짜 완전 뭐 리븐까지는 했고 근데 나이 먹으면서 아 내 성격이랑 좀 안 맞는다 제가 좀 불편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이 언제 먹으면 돼? 언제 언제부터 중학교 때부터? 어 중학교 때부터 약간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뭐 이런 쪽 좋아하니까 약간 어 치마 뭐 이런 것도 그냥 그 쪽은 아니에요 아 진짜? 아 진짜?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더 나이 먹으면 혹시 치마가 이쁘게 고아주실지도 몰라 그래서 그냥 이거 하다가 어 난 약간 저 머리 그 스타일 그대로 그냥 이거 뭐지? 의상만 약간 레오파드 딱 이런 거 어 오 씬시하겠다 발바시한 그런 여자 어? 상상에서 상상이 이렇게 잘 가는 게 앰버 언니의 언니가 있어요 어 근데 그 언니께서 긴 생머리에 되게 여성스러워 아 진짜? 그니까 이번에 김생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전부? 나 나중에 데려올게요 아니 내 여동생도 이 얼굴이 그냥 김생물이라고 아니 이 얼굴이 그냥 김생물이라고 나 지금 어 의사사실은? 아니 오빠 안 데려와도 돼 아니 아니 괜찮아 나 나